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짜장면 두 개 배달 왔어요 저기요 어서 와요 내가 바로 이 나래빠 박사장이에요 안 물어봤습니다 짜장면 두으로 시키신 거 맞죠? 하나는 네 거야 무슨 소리예요? 같이 먹자 배달 가야 돼서 밀렸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비닐만 까줘 무슨 소리 하시는 거 비닐만 까줘 비닐만 가만히 좀 있으세요 알았어요 정서불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까드릴게요 됐죠 아니 그거 말고 이 비닐 좀 까달라고 빨리 그래 그릇 찾으러 갈게요 죄송합니다 어디다 술 한잔하고 가 뭐야 이거 어 하이프미 뭐예요 이게 한 번 들어오면 나갔으면 마상의 나래빠에요 술 한잔하고 가 여기 우리 나래빠에는 술자리에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머리가 깨질 때까지 아프거나 아니면 여기서 안 마시고 지금 대가리가 깨지거나 뚝배기 좀 깨지니까 아니요 한잔해 네 한잔해 자 자 맥주 한잔만 해 네 시원하게 한잔해 네 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먹으면 죽는 거잖아 아니야 아 용기가 왜 계속 나 아 죄송합니다 저 그냥 집에 가볼게요 죄송해요 갈게요 남편이 하나 있었어요 뭐야 남편이 그럼 하나가 있었겠지 내 남편은 경찰이었어요 아 근데 왜 범죄자랑 결혼했을까 남편은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은 나를 보고 내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에 얼굴에 가스총 쌌어요? 아니야 왜 남편은 나를 침대 위에서만 구속했을까 수갑은 왜 핑크색이었을까 아 이거 뭐야 해가 뜰 때마다 나는 석방됐지 아이 박삭 소리 듣기 싫어요 아이 가만히 좀 있으세요 아이 여기 갈래요 아이 진짜 나 음악하는 여자에요 아이 이거 음악 뭐야 이거 아이 누가 들은 거야 뭐야 이게 나 취미로 DJ 믹스를 하는데 그것만 듣고 가 그럼 내가 아주 깔끔하게 끝낼게 그럼 진짜 그거 알겠어 듣고 집에 갑니다 그럼 그럼 나도 부끄러움을 아는 여자야 자 음악 주세요 Baby come on 너에게 차푸 차푸 걸어가 보여줄게 완전히 담아 Show me the my body 뭘 말게요 별로야? 그럼 다른 음악 다른 음악도 있어? 무슨 소리에요 제발 뮤직 큐 음 이번 주 금요일 교복을 벗고 으헤헤 으헤헤 너랑 너랑 이번 주 금요일 교복을 벗고 으헤헤 으헤헤 뭐에요? 뭘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믹싱 드러워? 이게 뭐야? 알았어 내가 계란말이 해줄게 금방 나와 아니 먹고 싶지 않아요 계란말이 금방 나온다니까 별로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멍성마리는 어때 아이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좀 오케이 오케이 술만 있으면 되지 내가 술 가져올게 아 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 술이구나 술이야 아 진짜 아 뭐야 여기 메뉴판 나왔습니다 메뉴판 안 시켰는데 꼬레목이 메뉴판이 잠깐만 이거 신고해 이거 뭐에요 이거 아니 아니에요 이거 신고해 뭐에요 아저씨 이거 뭐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뒷장을 봐요 뒷장을 뒷장 아저씨 이거 뭐에요 이거 구해줘 뭐에요 이거 구해줘요 이거 저기 구임 뭐야 저기 구임 저기 놔둬요 뭘 저기 메뉴판 저기 놔둬 목소리가 너무 가 어르신 박사장한테 걸리면 안돼 구해줘요 아저씨 이게 왜 이러고 계신거에요 예 HOT 콘서트 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는 길에 맥주 한잔 하려고 들렸더니 술값이 5,300만원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에요 그게 한때부터 여기 갇혀있기 시작했어요 HOT 캔디 가요톡 때는 1위 했어요 아 이 아저씨 무슨 소리 하신거에요 손범수 진행하죠 손범수 아니 HOT 해체했어요 해체 왜 해체를 했다고 아 그럼요 문희준도 결혼했어요 지금 이게 그레옹팍이랑 그레옹팍? 예 외국인이에요? 아이 무슨 외국인이에요 아니 헬멧 쓰고 이렇게 점프 뛰는 분들 있잖아요 배달원이에요 아이 무슨 소리에요 지금 2017년 뭐에요 뭐요? 2017년 몇 년을 갇혀있었던 거 여기에 목소리가 너무 크고 조용히 해 아이 아저씨가 싱그럽잖아요 지금 외진이 너무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아서 그랬어요 아저씨 아저씨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네 박사장 몸 안에 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기기가 있어 무슨 기회야? 어디 있어요? 극히 외치는 박사장 속속 에이 에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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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가 독침 뭐야 이거 독침 이거 많이 오고 있잖아 지금 잠깐만 잠깐만 미스터 왕 내가 여기 나오셨어요? 손님들하고 말 섞지 말랬지? 아저씨 손님하고 말 섞으면 어떻게 되지요? 감금이 됩니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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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내기 하나 제안하지 내가 이기면 여기서 계속 술을 마시고 그쪽에서 이렇게 이기면 깔끔하게 나가 무슨 내기요? 줄다리기 여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와 이겨서 탈출한다 자 받아 네 자 힘껏 당겨 어이 뭐해요 자 당겨 당겨 빨리 아 이거 본인 팔 맞아요? 자 당겨 당겨 아유 빨리 당겨 어이 뭐야 어이 어이 당겨 당겨 빨리 아이 다리털 뭐예요 이거 어이 어이 뒤에 뭐야 저거 뒤에 어이 지내요 뭐야 당겨 당겨 아저씨 뭐예요 살려주세요 철가방에 저 담아가면 안 돼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뭐예요 강호동 천하장 사탰어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가 야 어디 가 야 얘들아 얘들아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아저씨 아저씨야 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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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잘못 하허허헣 하허허허허허허허 coordinating 잘못했어요 아으허허허허허허허허퍼허허 hail 아저씨 정신차설려 ешь 날을 내어주 delivered 어허허ался 나갈 생각을 해요 안 되면 디너쇼를 해요. 디너쇼를 할 때 꽃을 가지고 오는데 절대 그 향미香 냄새를 맡으면 안 돼. 왜요? 마취제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감금이 됩니다. 정신 잘해요, 아저씨. 정신. 박사장님. 제가 왕년에 복싱을 배웠어요. 오케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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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복싱이 아니잖아요. 아저씨. 오케이. 컴온. 예. 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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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이 왜 이러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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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한 번 들어온다 갈 수 없는 마성의 날을 봐야. 컴온. 아... 아...